자,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시험 직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주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 여기에는 이제 정말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제를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겸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모르고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신 다음에 선생님이 쓴 예제들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연습하고 그래서 체계화 시켜놓으면 여러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전해줄 그 주제는 거리의 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리와 합에 대해서 거리의 합이 나올 수도 있고 제곱의 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움직이는 점 P가 하나 있는데 그 P가 그냥 임의의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별로 좀 이렇게 막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너무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딱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서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거리의 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리의 합. 크게 보면 두 가지 테마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정해져 있는 점 A, B가 있어. 이거는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고정된 점 두 점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점이 임의의 점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막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런데 비교할 게 뭐냐면 이쪽으로 보면 여전히 고정된 점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는 점 P가 있어. 이 제한 조건이란 얘기는 특정한 범위를 만족하는 거야. 특정 범위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도형 위의 점. 선분 위 혹은 도형 위. 이런 식으로 인정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 위만 움직이거나 선분 위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도형.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어떤 변의 길이만 움직인다든가 원의 위에만 움직인다든가. 이거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특정한 제한 조건이 있는 점 P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개의 고정된 점에 대해서 이제 거리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 아니면 그냥 임의의 점 아무거나에 대해서 아무 점이나에 대해서 거리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쌤? 첫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PA 더하기 PB. 아, 그러니까 점 AB는 고정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근데 고정되어 있는데 P는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 P가 아무데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다면, P가 여기 있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PA 더하기 PB. 이걸 묻고자 하는 거지. 그거에 가장 짧은 값. 최소니까. 가장 짧은 때.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겠니? P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이거 더하기 이거. 그것보다는 언제가 가장 짧겠니? 우리 상식 선상 당연히. 그렇지. AB를 연결한 이런 곳에 P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PA 더하기 P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A와 B를 연결한 그 길이가 가장 짧겠죠. 그러니까 P의 정체는 언제냐면 선분 AB 위에 점일 때야. 그러면서 PA와 P와 A와 B는 뭘 만드냐면 일직선을 만들겠죠.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PA 더하기 PB가 가장 뭐 된다? 짧아지더라. 그래서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선분 AB의 값일 것이다. 라고 당연히 추론할 수 있을 거고 그때 P는 말했듯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와 B의 어디에서나 있으면 돼. 선분 위에 어디에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이제 문제화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장 심플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음 일단 우린 얘를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평면자표가 들어가는 이 시험에 루트가 나왔다? 루트가 나왔다? 루트. 그러면 거의 100% 걔는 거리로 해석하는 거야. 거리. 어떻게 얘는 해석하면 되니? 그렇지. X, Y라는 점과 몇 콤마? 1, 2라는 그 두 점 사이에 뭐라고? 거리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요건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치. 이게 빼기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루트에다가 X 빼기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보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럼 같이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X, Y라는 점과 마이너스 2, 4라는 점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 이것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얘를 P라고 인정하면 얘를 A로 볼 거고 얘를 B로 볼 수 있겠네. 결국 PA 더하기 PB의 최소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게임이 끝났지. A가 1, 2가 대충 여기 있고 B가 마이너스 2, 4가 여기 있다고 치면 내가 구하는 거는 P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P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P는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곳에 있으면 되지. 혹은 이런 아무데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 너와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은 3 높이는 2 3이랑 2니까 9랑 4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값은 루트 1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예제 1번을 통해서 1번 스타일 아, A, B가 고정 그때 P는 아무데나 움직여 그때 P에 더하기 P, B 에 최소값은 선분 A, B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와봐. 이번엔 제곱의 합이야. 어?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거는 증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금 없으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은 P의 정체는 두 점 A, B의 평균이라고 보셔야 돼. A, B의 뭐라고? 평균.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제곱의 합이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E로 나누시면 돼요. A, B를 A, B를 가지고 중점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평균이더라. 그래서 가장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이거지. A 딱 주고 B 딱 주고 점 하나 더 늘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P, A제곱 더하기 P, B제곱 더하기 P, C제곱이지. 그럼 너가 최소가 되는 최소가 되는 점 P의 정체.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점 P의 정체. 누굽니까? 이거 무게중심이라고 외웠죠. 왜 무게중심이냐면 A, B, C 세 점 가지고 제곱의 합이잖아.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고. 그때 P는 이미의 점이야. 그러면은 우리 점 P는 평균이라고. 따라서 A, B, C의 평균이 되니까 우리 점 P는 평균. 근데 세 점이잖아. A점, B점, C점. 그러니 몇 분의 3으로 나눠야지. 그리고 여기는 X좌표의 합이지.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3분의 여기는 Y좌표의 합이겠지. 근데 이게 써놓고 봤더니 특별히 3분의 X좌표 합, 3분의 Y좌표 합.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점 4개가 되어오면 4분의 5개가 되면 5분의 N개가 되면 N분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로 기억한다? 평균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때 특별히 점 3개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점 3개가 더 연결이 좋잖아. 평면자표랑. 그래서 무게중심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는 평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가보자고. 선생님 A와 B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면 P A제곱 더하기 누구? P B제곱 너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혹은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아라. 이런거지 뭐. 그럼 P를 뭐 또 A, B라고 두고 혹은 X, Y라고 두고 이거 거리를 직접 막 계산해서 이제 2차의 최대 최소 그걸로 이제 진행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점 P의 정신은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점 P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몇이라고. 2분의 X좌표의 합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의 합이 되겠죠. 6 그러니까 우리 점 P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3 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냥 P A제곱 P B제곱을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지 이건. X, Y라 두고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P를 구한 다음에 계산해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 이미지점 P가 어느 상황까지 또 성립하냐면 이렇게 평균이 되는 게 어느 상황까지도 괜찮냐면 두 점일 때 이 P가 X축 위의 점 또는 Y축 위의 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평균은 고스란히 작용해요. 뭔 소리냐면 X축 위의 점이라면 우리 점 P는 무슨 좌표가? 그렇지. Y좌표가 0가 되는 이렇게 될 거고 Y축 위의 점이라면 X좌표가 여기 되는 이렇게 그때 점 A 이 A는 누가 될까? 점 P의 X좌표 누가 되냐면 그냥 바로 평균 Y가 0일 때 상관없이 그냥 A는 평균 그래서 너와 너의 평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0 이렇게 축 위의 점일 때 애도 선생님 이거 제한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축 위의 점까지만은 조금 괜찮게 보고서 이 이야기 진행 평균의 이야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정점 A, B 그리고 제한 조건이 있는 거지 이번엔 제한 조건이 있어서 특정한 선분 위 혹은 어떤 직선 위 아니면 도형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딱 보여 근데 물어보는 게 이렇게 I 거리의 합 혹은 거리의 제곱의 합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리의 합의 최소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줄까? 이런 거지 짠 짜잔 짠 짠 요렇게 짜잔 짠 어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우리 A라는 점은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 B라는 점은 여기 있어 그때 야 P A 더하기 P B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는 중학교 때도 나오거든 어떻게 풀죠? 이렇게 꺾인 느낌 꺾인 느낌이 나왔을 때 P A 더하기 P B는 당연히 요 B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지 뚱뚱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여기를 바라본 뒤 B 프라임이라고 X축 대칭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소는 언제야? 너와 너를 연결한 그쵸? 요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요때 그때 점피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P A 더하기 P B 근데 그 점피가 이번엔 X축 위를 막 움직이고 있잖아 헷갈리면 안돼 좀 전에 했던 건 제곱이었어 이번엔 P A 더하기 P B 그냥이야 제곱이 아니라 요때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지 대칭 이동의 아이템을 이용하여 우리는 일직선 일대가 최소가 될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여기 있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음 A는 몇 콤마? 1,2 그리고 1,2니까 요정도로 생겼을 거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B가 있어 요거 조금만 내릴게요 A는 여기 1,2 B는 여기 마이너스 2,4가 있는 거야 자 그때 우리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런데 P가 이런데 있는 거야 그러면 P A 더하기 P B 요렇게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요거의 최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요점 꺾인 놈을 기준으로 어떤 한 놈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지 뚜둔 요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A 프라임이 나올 텐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는 거죠 X 좌표랑 Y 좌표랑 바뀌면서 부업한대 어 그럼 선생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거 더하기 요 길이는 누구랑 동일할 테니까 요 길이랑 동일할 테니까 결국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은 둘을 연결한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너와 너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X 좌표 어차피 똑같네요 그 Y 좌표의 차이일 테니까 5가 되겠네 최소값은 그때 만약에 점 누굴 구해라 라고 하면 P를 구해라 하면 P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이었으니까 여기가 P가 되겠죠 그럼 그 P는 어떻게 찾는 거야 일반적으로 지금은 좀 특징이 있도록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A와 P와 B는 일직선 위에 있는 관계죠 그때 P는 Y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이 P의 좌표를 잡는 게 A, 마이너스 A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뭐하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P의 좌표도 찾을 수 있어 지금으로서의 P는 X 좌표가 동일한 상태니까 일직선 Y는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겠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2 이렇게 하는 게 P의 좌표일 텐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면 만약에 그때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두 번째 제한 조건이 있어 이번엔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의 느낌은 어떻게 들어간다? 이거는 중선 정리라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100% 중선 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걸 안 이용해도 풀 수는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 자 그럼 뭔 소리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데 중선 정리가 뭔지부터 까먹었을까봐 중선 정리가 삼각형이 있다면 이거죠 중선 정리는 삼각형이 있다면 이때 날아오는 게 하나 있어 어떤 선이 날아와? 우리의 중선 중선 이렇게 M 자 그럼 중선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중선 위에는 누가 있다? 2대 1로 내보냈을 때 만들어지는 무게중심이 있다 이게 거의 랭킹 1이지 중선이 날아온다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가 중선 정리예요 그럼 중선 정리는 뭐지? 공식이 내가 너를 A 내가 너를 B 내가 너를 C 내가 너를 D 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좋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 배의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일 것이다 이거죠 이게 중선 정리거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 배의 이거 제곱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의 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제곱의 합을 다른 쪽의 제곱의 합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너를 계산함으로써 최대 최소를 구한다 지금 어차피 제곱의 합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이쪽은 정해지게 돼 있어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한쪽만 바라보면 될 것이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 가면서요 확인하셔야 돼 가보자 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요 요 예제는 이렇게 안 푸셔도 되는데 당연히 나는 제곱의 합을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다를 소개하는 거고 이게 확장돼서 직선 위가 아니라면 중선 정리로 접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다시 봐봐 위의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P A 제곱 더하기 역시 P B 제곱이에요 이거 이제 최소를 구하는 거야 최소 그럼 가보자 A는 0,1이 하나 있고요 B는 2,5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직선 아 삐뚤빼뚤 직선 얘가 누구냐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되셨죠 그러면 A가 대충 한 요정도 있다고 보자 A는 0,1이에요 그다음 B는 한 요정도 있다고 봅시다 2,5가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봐봐 잘만해 P는 여기 위를 움직이거든 이런 직선 위를 직선 위로 움직여 그때 내가 오는 건 P A 제곱 더하기 P B 제곱 다시 봐 P A 제곱 더하기 P B 제곱 다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런 느낌이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도형을 그려야 돼? 삼각형을 그리시는 거야 오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무슨 점을 찍음으로써 중점을 찍음으로써 중점을 한번 찍어볼까? 뿅 그럼 중점을 찍어버렸으니까 1, 더하면 3 이렇게 결국 아 여기가 똑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날라오는 선은 중선 쭉 날라왔다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결국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은 누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두 배에 그렇지 두 배에 P M 제곱 더하기 A M 제곱으로 바꾸시는 거야 이렇게 그때 이렇게 바꿨다면 너는 이미 정해졌잖아 정해졌으니까 거리 공식을 쓰면 당연히 나와요 1이고 2니까 루트 5가 되겠네 그쵸? 1이고 2였으니까 루트 5 루트 5를 제곱했으니까 여기는 정해졌다고 몇의 값으로 5의 값으로 정해졌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놈의 최소를 보면 되는데 그 최소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P M 제곱이 결정할 거고 결국 내가 관심 있게 볼 건 P M이 최소이면 제곱도 최소겠지요 그러니까 P M이 최소가 될 때부터 고려한 뒤에 그 최소가 되는 것을 제곱하여 계산한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선생님 P M의 최소는 도대체 언젠가요? 다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전 P는 이런 위를 움직이고 M은 여기 있잖아 고정이야 얘가 그른바 P는 여기 있다면 P가 여기 있다면 P M의 길인 요만큼 P가 여기 있다면 P M의 길인 요만큼 P가 여기 있다면 P M의 길인 요만큼이야 P가 여기 있으면 요만큼 P가 여기 있으면 요만큼 야 질문이죠 언제 최소되니? 언제 최소되니?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지 언제 최소야? 언제 최소야? 언제 최소야? 언제 최소야? 가장 짧을 때는 M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수선 수직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때가 가장 짧잖아 아 요때가 가장 짧구나 그러니까 요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 수직일 때 수선일 때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를 찾아야 되고 그 수선의 길이는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는 루트 몇 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1 대입하고 3 더하기 1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최소인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그 최소인 순간에 P M의 값을 대입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두 배의 제곱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5입니다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Y를 넘긴 다음에 Y를 넘긴 다음에 A, A 플러스 1 잡고서 P 제곱 더하기 P B 제곱 직접 계산한단 말이야 물론 여기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직선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이게 어떤 도형 위 삼각형 위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원 위를 움직인다면 그렇게 계산 수식적으로는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도형 위를 움직일 때는 제곱의 합 같은 경우는 중선 정리를 이용하여 바꾼다 그래서 한쪽은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해서 최소 그쪽이 언제 최소일까 그 고민 그 고민의 결론은 여러분이 내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질문 하나만 최소가 될 때에 P의 값도 구할 수 있겠니?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90이 되는 그 순간이네 그죠? 그러면 결국 얘기하는 건 요놈과 요놈의 기울기 그 기울기로써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 위에 점이니까 여기 위에 점이니까 Y는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은 A 컴마 누구? A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요 두 점 가지고 연결한 기울기는 요기왕 수직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 1이었으니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렇게 해서 A값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참고적으로 요거에 대한 느낌을 선생님 지금 직선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점 P가 원 위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원이 들어가는 경우 원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되게 잘 나와 A가 있고 예를 들어 B가 요렇게 있다고 쳐 문제에서 또 묻는 거야 P는 원 위를 움직여요 그때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생각은 제한 조건 위니까 결국 P가 이런 곳에 있었다면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이걸 물어봤구나 그럼 여전히 중점 찍고 두 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구나 그러면 이거 제곱은 정해졌으니 난 누구 제곱만 요 제곱만 확인하면 되고 그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겠구나 그럼 요 길이의 최소값은 P는 원 위를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최소야? 원의 중심을 지나며 반지름의 길이를 제거한 P는 이 순간에 있을 때 최소가 되겠구나 해서 이 점으로부터 중심 사이까지 거리 빼기 반지름 그 값이 이제 Pm의 길이가 되고 그걸 집어넣으시면 정답 이런 느낌 알겠죠? 제곱의 합인데 어떤 도형 위의 점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중선 정리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좋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의 합 그리고 거리의 합을 마무리하는데 요거 하나까지 알려줄게요 거리의 합 말고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네? 봐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에 A점 여기에 누구점? B점 그 다음 P가 이런 위를 움직여 X축 위로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그때 우리는 뭘 구하려냐면 P A 빼기 P B야 이번에 사실 P A 빼기 P B 근데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걸로 인정해서 차 라고 봅시다 요 놈이 최대가 될 때가 있어요 거리의 합이면 대칭 이동이었죠? 근데 차면 어떻게 풀지? 잘 생각해봐 이 P는 이런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뾰로롱 즉, A, B와 무슨 상황? 일직선인 상황이지. 일직선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럼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P, A, B가 일직선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P의 움직임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삼각형을 이룬다라면 그럼 노란색이지? 노란색 상황을 보시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P, A, P, A 그리고 P, B의 차인데 그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다시, A, B의 길이라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P, A 더하기 P, B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단 클 거냐면 두 개의 차보다는 또 클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큽니다. 라는 이런 일을 벌일 거예요. 언제? 삼각형을 이룰 때에는. 그런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순간이라면 P, A 빼기 P, B라는 것은 다시 너 빼기 너라는 것은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보이잖아. P, A 빼기 P, B라는 것은 그렇죠. A, B의 길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지.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 P, A 빼기 P, B라는 거리의 차는 이러한 일을 벌인다면 삼각형을 이룬다면 A, B의 길이보다는 뭐 할 거예요? 작을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순간이라면 그 A, B의 길이랑 같아질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 거리의 차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때겠죠. A,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같을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인지 기억해야 돼. 그 순간은 세 점이 일직선 위에서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구나. 그때 최대값은 그냥 A, B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문제화되면 이런 느낌. 선생님,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론은 알고 가야 돼. 거리의 차이 최대구나. 게임이 끝났구나. A는 누구구나? A는 2,3 대충 여기구나. B는 어디겠구나. A가 조금 더 아래 있겠네요. A는 한 이 정도로 합시다. B는 3,6이구나. 이 정도. 그럼 P는 뭐구나? 아무데나 있겠구나. PA-PB 거리의 차죠. 언제더라.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는 건 이때. 이때 있겠구나. 일직선을 만드는 순간. 그냥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최의 대값을 구하여라고 하면 최대값은 여전히 A, B의 길이니까 이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의 최대값을 바로 구하시면 되고 그 순간 P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일직선이니까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죠. 여기 위에 점이야. 그럼 이걸 Y는으로 잠깐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므로 세 점은 일직선 그러면 기울기를 쓰면 되죠. 기울기로써 너의 좌표까지 구하겠다. 기울기가 서로 같을 테니까. 이해 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 팩트까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의 합과 거리의 차 그리고 제곱의 합들까지 한 4가지로 정리하고 선생님이 하나 더 해준 거죠. 추가적으로 일단 큰 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거리의 합인데 P가 이미의 점일 때 거리의 합인데 P가 이미의 점이 아니라 특정 도형 위를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거리의 합 제곱의 합 거리의 합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잘 공부해두고 정리해둔 다음에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다 하면 그냥 재빠르게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기말고사도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